맞아, 그런 다음 하이올이 왕들의 함성을 쓰면 위대한 나쁜 사자를 불러올 수 있어 스카는 우리 영웅 아주 오래전에 죽긴 했지만 스카가 부활하면 그때부터는 다 우리 세상 스카가 우리 뒤에 있을 테니까 이제 착한 점 절대 안 할게 스카을 데려오자 전설 속 그 악당을 스카을 데려오면 온 세상 다 우리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꾸민 것을 알면 놀라겠지 그런 틈을 타서 주어대 없애면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뜨거운 불과 함성이려 해 스카 불러서 부활시키자 스카을 데려오자 전설 속 그 악당을 스카을 데려오면 온 세상 다 우리 거야 하하하하 뭐하고 있니 얘들아? 다 함께 불러! 오우 스카을 데려오자 전설 속 그 악당을 스카을 데려오면 온 세상 다 우리 거야 스카을 데려오면 온 세상 다 우리 거야 하하하하 그 악당을 데려오는 날 한 피해가